자 이제 올 여름 방학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에요 알았죠? 네 여러분 방식 시시하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젊은! 여러분 방식 시시하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젊은! 알았죠? 네!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! 나요! 저희 팀 첫 번째 은율 도우! 자 이사무실!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아 재밌다! 재밌어? 나 죽는 줄 알겠어? 아 진짜? 제대로 해주세요 아빠가 했던 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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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? opinast 맛있어? 여기서 들어갔다 몸으로 말해야 하는 거야? 몸으로 말해 누구를 아 정말. 아우 침 아우. 아우 침이. 자 저기 저기. 하나 둘 셋. 인공옥. 자 이상호 씨. 이거를. 이게 알면 쉬운데. 모르면. 아우. 아하. 본인. 본인들이 아하 하는 건 괜찮습니다. 아하. 정말 알아서 저런 걸까요. 자 됐습니다. 하나 둘 셋. 물수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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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나이스. 물 던지면 물. 자 이제. 정의역이네요. 현세를 소개합니다. 박중지 씨. 아우 간단하게. 야. 더 더. 다시 한 번. 현석은 저 종혁 형 보세요. 따라오세요. 저는 얼려 따라오세요. 그. 아 네. 오. 예. Dare fullness단다. ㅎㅎ 오yeah. 연두? 네! 박중규 씨. 아이고. 잘해요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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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